이 사람은 이 여자는 왜 우결이 이 남자는 지금 뭐 했어요? 이 여자는 지금은 안 돼 하는데 없어요. 하지만 지금은 하지 않때 금분지 하는데 그렇죠. 제 자산에게 저에블를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여자는 이제 금분지는데 소원에게서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? 고맙습니다. 제가 지금은 언제 가요? 언제 가는 내일 가고 해요. 내일 해서 내일은 마지막 하고 있습니다. 저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응팩겠습니다. 다 뜻하지만 시 이라고 존 그 녀가 그 부탁드립니다. 시 이 자람은 이 여자는 왜 오게리? 이 여자는 왜 오게리? 아멘